이렇게 계속 전선을 넓혀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서도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전쟁에 뛰어드는 걸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전투비행 대대를 중동에 추가로 보냈습니다. 이어서 김경희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하기 직전 이란 국민에게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 중동평화는 물론 이란인의 삶도 나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격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민심 위반을 유도하려는 보석입니다. 하마스에 이어 헤즈볼라까지 괴멸 위기에 몰아나온 네타냐후가 이란까지 잡겠다며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또다시 체면을 구겼습니다. 지상전에 반대하며 휴전을 촉구한 지 몇 시간 만에 네타냐후는 레바논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네타냐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번번이 실패하는 상황, 그러면서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에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거라 경고하며 중동의 전투 비행대대를 증파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